옆에서 초록색이 여기 있네요? according to 뭔 뜻인? 도원이고요 누구까지 또 해야지 김동원 according to 가 뭔지 조사해버렸는데? 뭐뭐에 관하여요 뭐뭐에 관하여야? 그래? 그럼 어바웃은 뭐하냐? 아니 뭐뭐에 관하여가 아니고 뭐뭐에 관하여, 뭐뭐에 대하여는 어바웃 아니야? 어바웃? 예 according to 잠깐만요 그래서 according to가 어디? 뭐뭐에 관하여? 뭐뭐에 관하여? 뭐뭐에 관하여, 뭐뭐에 대하여 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은 어바웃이라는 얘기가 있다니까 예 뭐뭐에 대하여 읽어보세요 뭐? The book about star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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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실까? stars The book of all stars 별 별들에 관한 그 책 별들에 대한 그 책 네 뭐 다시 해와야 됩니까? 이거 뭐 실컷 앉아가지고 뭐 하더니만 알겠습니다. 뭐 하나 모를 수도 있죠 자, 그래서 위에서 세 가지 뜻 모모와 함께 모모와 함께 다시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두 개 물어봐 꼴랑 뭐 초록색으로 물어보기로 두 갠데 두 개를 다 모르면 뭐 뭐해 딴 얘기면은 내가 봤는데 뭐 아 이 네 감사합니다.